안녕하십니까 희폐 보이죠?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예전에 그 청바지 그 사장님 많이 닮았다고 내가 미X불에 갔을 때 싸게 준다고 하셨던 오빠도 구매 많이 하셨어 너흰인데 K로 시작한지 너무 헷갈리지? 무음! 무음이 아니라 무금 야 근데 잠깐만 야 왜 자꾸 소민이하고 지효만 소민아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소민아 무음이 아니라 무금 소민아 H2O 산소 O2O2 물이야? 산소 아니야? H2O2인가? 물이야 산소가 아니고 산소인 줄 알았어 소민아 오늘 컨디션 어때? 괜찮아요 오빠 마이 느려 느려 그대로 나가는데 소민아 오늘 컨디션 많이 해 더 나 더 나 소민아 전략 더 나 소민아 화이팅 소민아 잘하자 소민아 맨 앞에 매트에 붙어있어 아니 아니야 소민아 헤딩으로 가고 헤딩을 많이 써야 돼 소민아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좋다 뭐 발도 내고 뭐 발도 내고 아이고 발도 다 발도 발도 소민아 봐봐 이렇게 하고 있어 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무섭다 무섭다 야 그렇지 너무 무서워 무서워 지금 되게 무서워 엄청 무서워 그리고 나 딱 서 있어 정말 얘도 저걸 받는게 우리가 빼빼 내가 답해 내가 답해 내가 답해 내는게 대박이야 빼빼 야 근데 이 팀은 왜 소민이 밖에 있어 난 근데 17개야 검은 돌이 지금 야 근데 너 소민이 거의 꼴자 아니야? 나 어떻게 해 형 소민아 좀 잘라줘라 이미 진짜 아 소민씨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이런걸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치? 됐어 와 넌 이쁘게 만드네 야 소민이가 잘 만든다 소민이가 이런걸 잘하는구나 왜 소민씨 안 가시냐 소민이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아유 소민아 그냥 이름만 붙였으면 벌써 끝났을텐데 아니 오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니가 있는게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잠시만요 요것만 할게요 오빠 날 갈아보랄 수도 없고 요것만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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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